데이터베이스 언어 dbl 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db고 l은 랭기지의 약자에요 세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정의어 ddl 이라고 합니다 d는 데이터고 두번째 있는 d는 데피니션 정의란 뜻이 있어요 데피니션 정의 그 다음에 랭기지의 l 그래서 ddl 그러면 데이터 정의어가 되는 거고 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관계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정의한다 그리고 데이터 항목 킷값의 고정 데이터의 타입 형과 한계를 규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액세스 방법 등을 규정하는 거 이게 정의어고 그 다음 이번에는 조작어예요 조작 매니플레이션 조작이라는 뜻이 있는데 dml 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기지 dml 조작어 조작 같은 경우는요 삽입 인서트 삭제 딜리트 검색 셀렉트 변경 업데이트 연산 등 이런 처리를 위한 연산 집합 이게 바로 조작이에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조작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제어 제어는 컨트롤이니까 dcl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데이터 컨트롤 랭기지 얘는 제어의 개념이니까 이제 통제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보완 무결성 회복 병행 수행 이런 것들을 제어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제어를 정의 및 기술한다라는 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언어 dbl은 세 가지가 있다 ddl dml dcl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의 기능과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a번의 조작 기능 조작이라는 건 뭐예요 검색 삽입 삭제 실질적으로 조작하는 거 그래서 조작 기능 같은 경우 a번은 다번에 검색 삽입 삭제 변경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접근 수단을 정의하는 거 그래서 a는 다가 되는 거고 a는 다 a는 다 그 다음에 제어 기능이라는 거는 정확성과 보완성을 유지하고 무결성 보완 권한 검사 병행 제어 통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b는 가가 되는 거고 b는 가 그 다음에 정의 기능 데이터 형 타입 라든가 구조 데이터를 이용한 방식을 정의하는 거 그래서 c는 나가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된다 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s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